2주 만에 뵙는 것 같지만, 30분 전에 배웠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젖산이 좀 쌓여있어요. 그렇죠, 젖산이 쌓여서 이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더 뛰어야 돼요. 일단은 한 바퀴를 뛰어야 돼요. 아, 그래서 훈련할 때 늘 이렇게 하는구나. 이미 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같이. 야, 야, 국대 훈련장 같아. 형, 발끝에 전기가 통이에요. 이렇게 딱. 전기가 쭉 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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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게 대표팀이야. 하나, 둘, 셋, 넷. 아, 좋네. 둘, 셋. 이게 국가대표의 맞춘 불이. 하나, 둘. 하나, 둘. 위에 돌아. 하나, 위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 런닝. 호, 호. 멋있다. 젖산이 줄었죠? 없어졌죠? 젖산이 가볍다. 아이쿠 이번 수업은 뭔가 내가 더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처음엔 기초, 지금은 기술 아 발리, 헤딩, 우버이스킹 뭐 이런 오 뭐야 달아 그렇지 선생님 그런 건 안 되나요? 논스톱 발리 뭐 이런 거 그거가 이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논스톱 발리는 뭐예요? 그 영어 그대로예요 쉬지 않고 발리를 한다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 더 올려준 거를 자기가 쉬지 않고 딱딱 대면 제가 주면 일단은 공을 맞히세요 뭐 이렇게 차든 뭐 이렇게 차든 나한테 좋구네요 그렇죠, 좋구 나한테 줘요 못 맞히면 발리슛이 될 수가 없어 아 뭐라고? 하하하하하 근데 무혁아 맞힌다 난 공을 맞힌다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맞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오, 좋아 근데 이거 발등으로 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맞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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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 뭐지? 맞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거 뭐야? 늘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봐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쭉, 자 아, 쭉, 자 쭉, 자 또 이 시간이 왔구나 잡어 와, 이런 강집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발등을 쭉 펴, 펴 쭉 펴서 합권 이거, 이거 올린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저, 저 우영은 좋아 어, 이거 그다음에 발리면 옆으로 돌릴게요, 잠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낙법 내려가주라고 그렇지 그렇지, 봉을 보면서 이 발이 핀 상태도 넘어져 그렇지요, 이런 느낌 오 오케이, 나이스 다 비었어 야, 대기만 하면 예술이야 다 비었어 네 빵 맞아야 돼 그렇지 어허이 그렇지 어허이 어허이 쭉, 나와서 아, 아, 예스, 예스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짧게 됐지 쭉, 나와서 아, 아, 예스, 예스 짧게 좀 어떻게 해 나가야 돼 빵 그렇지 뒤로 가면 아, 왜 빵 그렇지 아, 리얼했어요 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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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뒤로 가면 뒤로 가, 뒤로 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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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형, 가슴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너무 좋은 기술인데 다음 주에 할게 아.. 그렇지! 될 것 같아! 뭐야? 형, 착 감겼어! 나 맞을 뻔했어! 형, 착 감겼어! 그게 발리야! 저 앞에 골대가 있으면 끝난 거야! 지금처럼 나도 힘들어 해봐! 가! 그래! 뭐야! 왜 이렇게 발리 잘해? 뭐야, 뭐야! 안 발리, 안 발리. 아, 어떻게 패스보다 발리 잘하나 처음 봤어요. 이런 사람은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발리가 왜 힘드냐면 공이 시야하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맞히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재밌어. 패스보다 재밌어. 좀 높게 줘볼게요. 크로스가 높게 오니까. 아, 그럼 더 어렵겠구나. 어. 가, 따라와. 그렇지. 그렇지. 뭐야! 우리 발려고 하자. 초코 해볼 생각 없나? 재능은 몇 살이죠? 저, 35입니다. 재능은 35살이 찼나? 이걸? 무조건 이거 말고. 옆에서 아까 한 것처럼. 이거 하면 바로 이제 올려서 시도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발리.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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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골인! 들어갔어, 들어 indicates.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우 דור prayedvenía! 들어왔어! 들어왔어! 꼬리인!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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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시하는 성공! 아 왜 그래, 연동국. 지금은 되게 칭찬하는 게 뭐였냐면 짧으니까 이렇게 좁혀서 때리는 게 너무 좋아. 바로 해볼까? 기초가 이제 탄탄해졌다, 하체 중심에. 저기 한 번만 걸어와 줘도 돼요? 얼마나 바뀌었나 보게. 축구인! 축구인! 축구 잘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 이제 골! 제가 왜 힘드냐? 여기서 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형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얇아지니까. 말리는 선수들도 솔직히 시키면 잘 못해요. 내가 엄청나게 큰 걸 바라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다, 안재현. 오케이. 와서! 뭐야? 뭐야? 아니, 아니. 근데 안 이뻤어. 그림이 그러면 안 이뻤어. 안 이뻔 돼, 안 이뻔 돼. 안 이뻔잖아. 야, 이게 발리슛이야. 아니, 근데 포물선이 안 이쁘잖아요. 아니야, 이거 괜찮은 거야. 아니, 형 안 이뻔. 알았어, 알았어.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절대 안 이뻔어. 정말. 이거 맞히기 힘든데. 다시 한번 줘볼게 줘볼게. 안 이뻔어. 안 이뻔어, 안 이뻔어, 안 이뻔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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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렇지, 오구. 뭐야? 그렇지, 오구. 뭐야? 감독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제가 국가대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골 때 앞에서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골키퍼가 있으면 좀 더 긴장할 수 있어. 여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해. 신경 쓰이고. 뭔가 하얀색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사실, 사실, 사실. 화이팅, 안녕! 이inguém 제대로 와 있어. 오우오와. 완전 완벽하다. 뭐야? 진짜 천재인가? 기초는 안 되고 음영부터 해. 그러니깐 저도 많이 배우네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지도를 해야겠다라는.. 우리 이찬 선수도 현역 시절에 천재로 음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약간 예상을 띄워넣는 사람이 저도 제 과거를 생각을 한번 해봤어야 했는데 저도 발리부터 했다 아 그래서... 전체 몸을 가지고 다 잡은 게 다 끝이에요 손만 사용하지 않고 매 라운드로 만들어라 인사이드! 왜 이래? 왜 이래? 너무 굽히니까 하체가 힘들 수 있어 잠깐 쉴래? 아니요 가시죠 지금 발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떨어질 때 싹 쓸고 나가라고 떨어지면 아 떨어지면? 알겠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발! 아 이겼어 이겼어 내가 이제 왜 그랬냐면 뭔가 발리에 익숙해서 발리 거리로 잡고 있더라고 가까이 갈게요 발리 전문가가 됐구나 충분히 이해해 발리에 친하니까 발리 거리로 그래요 거의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야지 왜? 너무 가까이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잘했어 지금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야 가! 오 그것도 컨트롤이야 근데 울어 좋아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사람이? 와 발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더 쉽게 가르쳐 네 이거 앉아야 돼 이거는 발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들면 돼 떨어질 때 이렇게 되죠?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 맞아요 맞아요 한 번차 느려요 이렇게 늦는 게 아니고 좀 늦잖아 지금 좀 늦잖아 지금 아 그니까 돈 좀... 이거 탈이지 않냐? 아니 아니 그것 때문에 그건 발리 슈시기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늦지? 네 고양이... 게임인가요? 고양이? 고양이... 야 진짜 고양이랑 똑같지 않아? 조금 침착해 네 천천히 떨어질 때 대 아 너무 늦어 따라 따라 대 좀 늦어 따라 따라 대 좀 빨라 따라 따라 대 그렇지 따라 따라 대 그렇지 따라 따라 대 그렇지 따라 따라 대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그 느낌 야 이게 무슨 이런 수업이 다 있냐 손이 오면 바로발로 오는 거예요 이제 오케이 오 이거 대면 진짜 신기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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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다시 잠깐만 어어? 다시 잠깐만 어어? 그거잖아 그런 거야 그거잖아 근데 너무 안 갔잖아 자기가 그렇지 놀래서 근데 지금 저도 같이 가요? 떨어질 때 싹 쓸고 나가요 딴 데 가도 된다는 거죠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건 사치야 그 느낌이야 지금 속도는 맞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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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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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딛 크로샘 따라 따라 딛 크로샘 크로샘 성공 퇴근 야 대박 야 근데 이거 될까 또 될까? 이제는 내가 던져주면 컨트롤해서 슛 딱 이렇게 오케이 와우 멋있잖아 멋있어 따라 따라와 대어유 잘해 대어유 잘해 대어유 잘해 잘했는데 잘한 거야 그거야 그거라고 원래 그거 우리도 어릴 때 다 이거 해갖고 선생님 하랄 때 이거 다 한 번씩 해본 다음에 컨트롤을 했었거든 어떻게 저 시범 그 재현이 더 신기한데 어떻게 매번 똑같이 저희가 어릴 땐 이거 다 해봐갖고 그러니까 지금 늘고 있는 건 확실히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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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와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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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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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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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게 결승골이라는 거 이게 바로 결승골 엔딩 나왔다 형 이게 된다 이거 결승골이야 야 이거 로또야 로또 사야 돼 야, 나 로또 살 거야. 결제 죄송한데 역대급입니다. 힘들어요. 너무.. 근데.. 근데.. 재밌죠 형, 나. 도망갈 수가 없어. 이 사람 매력있구먼. 아, 재밌어 형. 나도 날 모르겠어. 아, 그럼. 끝도 없어. 와, 뭐지? 재밌다, 진짜 좋다. 느는 게 보인다. 야, 이게 마지막 전매특허인 월드컵에서 골 놓고 했던 프리킥! 원래는 프리킥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근데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는 제자한테만 가르쳐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못 뺏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오늘 하고 포메시예요. 괜찮아요. 포메시고 그래서 오늘 프리킥의 교실을 한 번.. 낙착을 한 번 보여줄게요, 낙착. 재형이가 여기 서 있어봐. 아, 나 위를 올린다고? 네. 아이, 봐야 돼. 피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지? 쟤가 손 뻗어봐. 이걸 넘어서 떨어지면서 골대로 들어가는 이런 낙착. 아, 진짜? 키가 엄청 크잖아요. 유럽 선수의 키예요. 점프까지 뛰어봐. 근데 오늘은 점프도 안 뛴 거라고.. 날씨가 날씨인 만큼.. 날씨? 날씨가.. 왜? 왜? 이런 루틴을 배우란 말이야, 루틴을. 아, 저길 찍겠다. 발 밟아 보고. 뒤로 가서. 오ую!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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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갔어요? 제가 한참 위가 떨어져서 제가 독수리 슛이었어요 이게 프리킥이다 프리킥을 안재현이 프리킥은 또 잡아봐요 또 시작이다 여기를 맞춰야 되지만 안 되더라도 여긴 맞아야 된다 여기는 절대 맞으면 안 돼 여기는 패스 정도만? 그렇죠 패스 축구 퀴즈 같은 거에도 다 맞히겠다 패스는 어디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발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날아놓은 거 차면 달려 살짝만 차볼게요 엄지 아 잠깐만 그렇지 아 나도 지금 또 인사해야 돼 나쁘지 않은데 뭐냐면 프리킥은 좀 떠야 되니까 아 떠야 돼요? 우리 약간 슈팅할 때 맞은 거 느낌 사람은 넘겨야 되니까 넘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지 아하 이거 왔어요 아하 올려라 나 지금 아하 할 때 진짜 재밌는 거 같아 아하 하면 하긴 하더라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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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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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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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너무 깨끗했어 스크람 들어오세요 저희 들어가요 뭐가 들어와 왜 들어와? 언제 들어가? 한 4명만 들어오시면 돼요 아 진짜로? 할 수 있어 나도 이제 지금부터는 안재현의 팬으로서여서 지켜보게 되는 거지 지금 배운 방식 프리킥 이게 처음 차서 넘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칭찬을 하고 싶진 않지만 잘하는 거야 아 진짜요? 우리는 알아서 막을 테니까 넌 세게 차 쉽진 않아요 안경은 가려야 되니까 그 각도 잘 잡고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여기 너무 됐잖아 바로 넘어갔어요 정확한 코스로 바로 넘어갔어 딱 클린했어요 만족해요? 아 저는 만족합니다 난 크림 좋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만족해요? 아니 저 형님 프리킥 저는 만족해요 근데 재현 씨 만족해요? 아 같이 한 번 해볼게 아 그렇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다칠 것 같아 아니 조금씩 뜨나 우리는 안 다쳐 안 다쳐 괜찮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경 절대 안 써도 돼 좋아 한 번만 보면 다시 괜찮아 괜찮아 속도 좋잖아 좋아요 재현아 좀 전에 나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이제 좀 무섭기 시작하거든 아 괜찮아 전 누구보다 다치는 거 싫어해서 그거 알지 걱정하지 마세요 갈게요 자 파이팅 좋아 파이팅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해 그냥 가 자신 있게 해 해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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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네 만족합니다 대박 오 와 와 여러분 다치고 싶지 않은 아 아니 아니 근데 키 2개가 올라갔어요 그렇지 으 오! 형 대박이야. 이 그림이 훨씬 예뻐.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야 안재현 씨가 이렇게 늘든지. 우와. 뭐야? 신기한데? 운동 천재 안재현 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자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뭐 발리요? 발리는 정말 자신 있나 봐. 지금 3개 배우셨잖아요. 발리, 트래핑 후 슛, 프리킥! 이 세 개를 한 번씩 도전해서 하나라도 성공한다. 스팸 선물 세트를 드릴게요. 만약에 혹시라도 안재현 씨가 컨디션이 좋아서 두 개를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최고급 한우 세트를 두 분에게. 한 바퀴 돌자, 잠깐만. 아 잠깐만. 세 번째, 세 번 성공하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 번 다 성공하면 그건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좀 통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더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말도 안 돼. 왜냐면 세 개는 이게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반팅이 있는. 근데 진짜 만약 30평 아파트거든요. 반팅해서. 도전합니까? 가시죠. 아 근데 형 순서가 뭐로. 프리킥부터 해야지. 지금 가 프리킥 다니십니다. 저희 코치님께서. 프리킥부터. 일단 스팸 따놓고 가겠다. 달리. 달리. 그 다음 마지막이. 한우까지 따놓고 아파트 도전하겠다. 진짜 아파트. 곤란했어. 너무 웃겨. 진짜 저거 너무 웃겨. 안 되지 말도 안 되게 하는데. 마음에 준비되면 얘기해 주십시오. 안 쉬어요. 안 쉬어요. 바로 갑니까? 바로 갑니까? 와 진짜 긴장되어. 아니 아니요. 우리 근데 편안하게 참. 괜찮아서 상관없어. 왜냐면 는 게 너무나 만족하는 거잖아. 우리가 무슨. 맞아. 우리가. 느는 걸 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펀을 원하는 거지. 만약 아파트가 된다면 좋은 거야. 근데 우린 느는 걸 원하는 거지. 실전과 유사한 상황을 저희가 연출하기 위해서. 이은재 골킥 파트는 다시 한 번. 이야 또 이은재야. 이은재. 그 앞에 벽만 보고 참. 너무 몸 많이 풀면 안 돼. 저희 거리는 이 정도 적당한가요? 네. 딱 9m. 아까 제가 쟨 겁니다. 딱 그 선. 거기 가운데. 준비되시면 도전이라고 외쳐주세요. 가운데로 갈 가능성 2%도 안 되니까. 절대 신경쓰. 나 어디 맞히는지 알지? 너무 저쪽 아니고 그렇지. 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천수, 이천수. 예, 예. 가겠습니다. 갈 수 있어. 신경쓰기 망했잖아. 편하게 호흡하고. 도전입니까? 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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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편하게. 에 Davis 온 사진. 네, 아침이다. 네, 아침이다. 나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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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팟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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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팸! 일단 성공이고요. 일단 스팸 확보입니다. 개현아! 너무 깨끗했어. 달라졌다, 깨끗했다! 나 지금 감동받았어. 이거 하얘졌어, 이거 하얘졌어. 아니 왜냐면 프레셔가 있었을 텐데! 네! 분명히! 완벽했습니다, 진짜! 형, 나 운재형도 피해갔어. 어, 피해갔어. 감독님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너무... 자, 이거 잘하면 강남아파트! 자, 그럼 여기서 절차! 이건 당연히 손이 아니라 발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발로? 네. 아, 그럼 내가 또 잘못했네. 공동의 책임인데! 갑자기? 형! 순간 갑자기 내가? 재현이 핑계 못 대고 나이가? 그럼 우리 골키퍼 들어가야 되겠지? 골키퍼 제목에 이윤재 선수가 있어도 될 것 같아. 연습도 해도 되죠? 연습이요? 발룩을 안 해봤는데? 아니, 발이 처음이라. 절 못 믿어. 그러면 연습하실 거면 저쪽까지 하고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연습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발이 정확하지 않아. 한 번, 두 번 해봐야 돼. 내가 이렇게 올려줄 거야, 이렇게. 어? 어, 이러면 안 돼, 안 돼. 어, 이러면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될까 봐. 아, 큰일 났네. 와. 속도가 달라요. 이야. 이야, 이게 큰일 난다. 한 번 다시 해. 이야! 오! 이야! 오! 오! 한 번 해볼까, 그냥? 대박. 하자, 하자, 하자. 도전인가요? 도전입니다. 자, 원터치 발리입니다. 네. 이거 너무, 발 야구만 안 되면 돼. 재현이는 잘하는데 내가 문제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형 괜찮아. 오케이. 형, 잠깐만. 뭐가 느낌이 쎄. 쎄가 갑자기 지나갔어. 이렇게 했어, 이런 느낌이면. 나도 쎄를 봤어, 지금.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쎄가. 도전! 자, 도전! 아, 잠깐만. 바람 분다. 그렇지, 형. 아, 많이 분다. 바람 많이 불어. 바람 안 분다. 도전! 도전! 자, 가나요? 네! 자, 이번에 성공하면 한우 획득이고, 아파트도 가시권에 들어옵니다. 도전! 실패! 도전! 실패! 도전! 실패! 특히 이찬수 실패! 세연아, 미안하다. 아 진짜 형 괜찮아 발 힘이 너무 좋아서 그래 괜찮아 듣고 있고 한 바퀴 돌자 마지막은 하긴 하죠 아파트는 날라갔지만 마지막에 성공하시면 한우다 다르다 이번에는 손이죠 똑같이 발이죠 무조건 인사이드인가요? 배로 엉덩이로 그거 아까 이천수 감독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쓸어 쓸어 계속 쓸었는데 쓸어 대신 쓰루하고 3초 안에 넣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 번 뚝 뚝 뚝 따 따따뚱인가? 나도 까먹었어 따라따라 대 따라따라 대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어떡하냐 나도 형 나는 괜찮아 나도 어느 순간 내 걱정을 하게 됐어 이거 성공하면 다시 이미지 좋아진다 형 스팸으로 만족할 수 없어 지훈아 갑자기 아까 스팸이면 된다고 했잖아 오케이 도전 자 도전 이번에 성공하면 한우 획득입니다 오케이 도전 아이 eins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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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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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림 좋았는데 실패! 잘했어, 와 멋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한 번 성공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랄까, 결과는 별론데 과정이 재밌었다. 저도 처음 걷는 거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근데 자기 힘든 데도 끝까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하는 거 보고 아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축구였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망이들은 이거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 좋지, 이거. 제 딸 좀. 그럼 저는 하나만 가져. 친구들도 가지고. 제가 더 가져와주면. 형이 형! 저 주경 챙기겠습니다. 이사 드리겠습니다. 형님 들어가세요. 아 운동 끝났으니까 참 피부 보호하셔야죠. 아 피필인가? 또 다른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왜 운동 끝나고 주셨어? 이게 원래 운동 끝나고 말려준 거래요. 뭐 기미를 없애주는 거야, 이렇게? 기미나 잡지? 야외 활동 끝나고 나면 엑스틴 씨밤. 에? 뭔 씨밤? 이거 아니고? 고. 아 시원하네. 재현아. 이거 발리 성공하면 그거 한 박스 보내줄게. 자. 자 엑스틴 씨밤 걸고. 야 너 기다려라. 야!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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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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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천수 형 나 잘 찼어요 형 아참 나보다 발리슛을 더 잘해 우리 감독님한테도 한 박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아기다리 미쳤다리 고기다리 야 나 제일 좋은 다리 야 너무 좋다 이 다리 축구하고 역도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힐링하는 날 아 오늘은 포상휴가 같은 잘하고 있어요 상체 올라요 상체 올라요 끝! 자 거기서 머리 위로 만세 천천히 보내는 거 여기다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갈아 맞아 이거 민경 언니보다 잘하는 건데 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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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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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저! 그랜저! 그랜저!